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구리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이 한시적으로 무료 개방됐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양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리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이 일반에 무료로 개방됐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을 사러 오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는 무료로 운영됩니다. 제1공영주차장 한군데로 110여대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항상 주차난 때문에 소류들이 고통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객분들이나 저희 상인회에서도 그런데 지금은 제2공영주차장이 개장이 되면서 앞으로는 주차난이 확실히 해소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구리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은 지난 1918년 9월 착공해 총 사업비 307억 원을 들여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로 완공됐습니다. 모두 383면을 주차할 수 있어 전통시장과 인근 꽃길상가 주차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1공영주차장과 제2공영주차장을 합하면 500대가 넘는 차량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 구리 전통시장은 제2공영주차장 개방과 함께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며 대규모 고객 유치 경품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박 정품 행사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국산 농축산물 이벤트 행사도 진행 중에 있고 통큰 세일 행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리 전통시장이 세일 행사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리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고 구리 전통시장은 지난 1977년에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등록시장입니다. 입점에 있는 점포만 400여개로 구리시 핵심 상권 가운데 한 곳입니다. 그동안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구리 전통시장 상인들은 상권 활성화에 거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양재정입니다.